응응응응응 싫어? 물 battu잖아 형 왜 이렇게 카메라 싫어하니? 형은 카메라가 좋은데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낸대요 왜 아침에는 예민해?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뽀뽀 뽀뽀 됐어. 오늘의 아침 메뉴는 딸기랑 과일입니다. 근데 이게 씻혀져 있지 않아서 과일을 씻어볼 거예요. 짜잔 너무 많이 했나? 과일을 이거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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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응 하고 있어. 과일로 씻어먹으면 아주 그냥 떡 다 먹었고. 까미야 딸기 먹자. 까미. 까미 어디 있어? 이리 와. 딸기 먹을까? 이리 와. 이리 와 까미. 형이 배달이 유행이니까. 맛있게 해먹어. 하이 맛있자 하이 맛있자. 오 그냥 밥통을 먹어라 먹어. 오 그냥. 나 너무 부었다 근데. 어딨어. 내가 집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여기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물어봐. 이리 와. 예예예예. 모짜렐라 치즈를. 딱 찢어서. 어휴. 하나 더. 우리가 안 게임을 야 flatten 보자. Want tuh. 마신. 바이иты. 야. Alyx. 마신. 네가. 구나. 마신. harus. 처음부터. 마신. 나는. 마신. 내가. Gregg. becomes 형. 그래서. 야. 나는. 전. 야. fod Golf. 응. teria. 다. 전. Slow. 이쁘게. Jonah. 자막. 야. dizendo. ória. 진짜. 나는. crianças. Chain life. 야. 다. Claire. smile. glove. 이거 더 꼬꼬? 치즈 꼬꼬? 까미야 까미야 조금씩 꼬꼬야 덕건 없어 과일 껍질은 강아지들은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뜯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안주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안먹고 어떻게 자르겠지 이렇게 맛있죠? 맛있죠? 식사 좀 할게 하나 먹으면 됐잖아 그치 하나 먹으면 됐잖아 그치 아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까미야 형이 밥을 다 먹었단다 아 으엉 음 뽀뽀 으엉 으엉 음 음 눈으로 모여누게요 initiatives 가면 가면 이게 뭐야? 넌 어떻게 딱 요리조리 그 화면에 딱 안 나오게 딱 이르조리 사각지게 가 버리냐 머리가 좋아 난 이것도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처럼 뭔가 짜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미야, TV 이름 좀 만들어봐봐 까미 TV 어때? 얼빡샷 짜잔 짜잔 우리 까미 잘생겼다 지금 초점 잡혔어, 까미야 너가 제일 예뻐 지금 무슨 생각해 여기 쓰다듬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전 이만 씻으러 갈게요 까미야 안녕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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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따짱 우어어얶 예지 젊은어 오늘은 까미가 주인공이에요 아이고 까미는 친구가 무서워요 까미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알았어 바로 도망치는 우리 까미 미안해 우리 까미가 말주변이 없어 친구야 저랑 공놀이 하실래요? 까미씨 까미야 까미야 공 공 까미야 쑝 너는 뭐 어떻게 돌아오니? 무서워 넌 왜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게 맞니? 까미야 앉아 손 파이팅 돌아 엎드려 는 몰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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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놀자 잘한다 잘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드디어 대망의 바베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됐다 됐다 채소를 채소 제가 좋아하는 요거랑 짜잔 오랜만에 바베큐 파티라니 너무 신나요 음 맛있어요 삼장 딱 해서 배추 채소를 들게 없구나 콘치즈 까매시 아 맛있쩌 아 맛있쩌 어머니 깼어봐라 안줄거야 이거 먹으면 아야해 아야 그냥 집에서 갖고 온 소고기 딱딱한 것보다 앞쪽에 부드러운 것 넘어가니까 뒤에 갑자기? 아니 너무 좋은데? 와 이 비쥬얼 기가 막힌다 와 지금 밖이 엄청 춥거든요 근데 이때 따뜻한 걸 먹는다 뜨거워 뜨거워 상현진 상현진 열차가 지나갑니다 겨울에 겨울에 뭐라고 뭐라고 한 번 더 민트 겨울에 아 요거 잘 입은 거 하나 놓고 니가 손으로 딱 집어서 먹는 거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레디 액션 자 겨울에 묘미 열빙어 따다다단단 이 친구를 집어줍니다 보이십니까 이 알? 이 알 제가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한번만 들어주라 음 끝 끝 끝 알맛싹 발라서 자 네 번째 메뉴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를 이 가스렌지에다가 슬슬 구워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타기 때문에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갈색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타버리기 때문에 인서트 갑니다 자 마시멜로의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과 속촉 자, 담독님께서 뛰어나가라는 짓을 했는데 갑자기 차를 왜 쪄? 아, 내가 뛰어나가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 딱 하고 끝나라는데 차려면 계속 되고 있어, 오빠 자, 갑시다, 힛 갑시다 자, 보시면 이런 산골짜기예요, 지금 오, 이게 뭐야? 저거 봐, 진짜 귀신 있을 거 같지 않아요? 빠밤 빠밤 빠밤빠밤 빠밤빠밤 저쪽 왜 안 잡혀? 빠밤 빠밤 오, 이건 뭘까요? 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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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의도한 건가요? 바밤빠밤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망했어 오랜만에 가족들과 펜션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제 브이로그에 까미가 예쁘게 잘 담긴 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어, 까미가 밖에 나와있네요 어, 까미가 밖에 나와있네요 형한테 달려봤어 안녕 친구 까미님이 친구들이랑 안 사귀는 거죠? 얘들 너무 귀엽다 왔어 왔어 또또또또또 응? 너무 예쁘당 까미는 싫어 안녕 그럼 전 까미랑 놀게요 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자 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